지석진 씨는 그때 기억나요? 솔직하게 얘기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요 짠 지루했어요 짠 지루했어요 아 부자랐어 역시 아 최고다 오 레이 오 레이 뭐야 카리스마 오 짱 레이 오 안유진이 야 되게 여유있어졌어 오 멋있다 야 멋있다 오 이렇게 멋있어 멋있어 오 왜이리야 이거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다르네 아 왜그러세요 야 멋있어 아 왜그러세요 아니 유진이 왜이렇게 멋있지? 야 너 왜이렇게 멋있냐 약간 원로가슴 느낌이 나는데 자 우리 또 아이브가 이렇게 아유 잘한다 아 그럼 오늘은 아쉽게 우리 둘만 나왔네 그러게 아쉽다 야 아쉬우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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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쉬우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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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누구 보고 싶었어요? 아쉽겠네 마리아 꽉차 꽉차 얘가 얘가 토크를 잘해가지고 유진이하고 레이가 얘는 괜찮아요 아 아니 어쨌든 저 우리 유진이하고 오늘 레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두 분은 지금 데뷔하신 분들 그럼 저희 선배님이라고 해야 돼요 선배님 선배님이세요? 네 사실 이 학생들은 눈도 못 쳐다보죠 눈도 못 쳐다보죠 아니 뭐야 저런 빡빡한 선배가 있어 아 저런 빡빡한 선배 아 저런 빡빡한 선배 나영석 PD의 딸이에요 나영석 PD님 딸이에요 아 영석 나 PD님 딸 구간이 장난 아니네 아니 우리 레이도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레이 너무 웃겨 그때 기억나요? 저번에 나왔을 때 버스토커에서 뭐 할 얘기 없으면 패스해도 돼요 패스 패스 선배에게 묻는다 레이부터 한번 질문 다 얘기해줄게요 없으면 패스하세요 패스 패스 아니 떨렸었어요 그때 기억나요? 저번에 나왔을 때 혹시 그 지석진 씨는 그때 기억나요? 나 기억나니? 네 어 뭘로 기억나? 기억 안 나면 패스 그 때 뭔가 토크 하시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네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아우 전 지루했어요 전 지루했어요 전 지루했어요 레이가 많이 달라졌던데 레이가 많이 달라졌던데 와 레이 장난이고 장난이고 진짜 장난이에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엽다 아 귀여워 더 돌이켜야 되겠어요 네 네 아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 또 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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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